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동기부여 강사 고해성입니다 2008년도에 자신감 대통령이란 제목으로 책을 출간한 후 지금까지 13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동기부여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25살 때 간판 재장리를 하다 3층에서 떨어져 발 뒤꿈치가 모두 부서져 평생 동안 걸을 수 없다는 연구장의 판정을 받았지만 초긍정과 절대 자신감으로 장애를 극복하였습니다 이후 어린 시절 꾸민 개그맨이 되기 위해 7년 동안 도전하여 마침내 32살에 KBS 특채 개그맨이 되었습니다 개그콘서트에서 파란 추리닝을 입고 일구야 형이야 안되겠니? 대한민국의 안되는게 어딨니? 다 되지란 유행어로 많은 웃음을 드렸습니다 개그맨 활동은 2년 정도 했고 자신감 대통령 책 이후 세상에 안되는건 없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세계 최고를 꿈꿔라 40의 읽는 삼국지 등 총 7권의 동기부여 자기개발 책을 출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긍정적인 마인드와 열정, 도전정신, 자신감을 상승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 반드시 큰 힘이 생기실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안되는건 없다 다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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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